타석에 김문호. 오른쪽 날카로운 타구. 김문호 당장 넘어갔습니다. 리드를 석 점 차로 벌리는 김문호의 투런 홈런. 역시나 처고서부터 적절히 공격을 펼쳤고 떨어지는 편하고 있었는데 그 공을 받아치면서 우측에 2점 엄론을 날리면서 마운드에 있는 김건국 투수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문호 선수가 덕수고등학교 동기 김건국의 데뷔 첫 선발승 요건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덕론이에요. 헌테 타자들은 승패를 떠나서 김건국 선수의 첫 데뷔 선발이기 때문에 승민 선수의 여권을 갖춘 상황에서 달아날 점수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더 강해 보입니다. 김문호 선수가 머리를 두드려주는데 가장 기쁘겠죠 뭐. 지금은 맞자마자 낮게 제거되는 모기였었는데 의도적으로 들어올리면서 수익을 보여줬고 결국 당장 밖으로 보내고 있습니다.